꿈꾸는 새싹들이 자라나는 공부의 터전 초등 프리미엄 교육센터 공터 전문가 집단이 집 앞으로 찾아갑니다 그 남자가 뭘 원해라고 히라고 바꾸면 그 남자가 뭘 원해라고 히라고 바꾸면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다시 한번 요거 대신에 요거 바꿔볼까? What does he want? 그럼 무슨 뜻이야 그 남자가 무엇을 원하니? 지금 나경아 자세 바르게 하고 나경아 자세 바르게 하고 나경아 자세 바르게 하고 7팬더 이제 판다 끝에 뭐부터? 그치 어떻게 말해야 된다면? 팬더 이거 지금 안해도 되구요? 아니야 그렇게 안해도 돼요 왜 이걸 계속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 사진이 음 Feel Sad and Happy Sad and Happy Why? Sad is 음 저기용으로 뭐예요? War War is Blue And 우울하다 용으로 뭐예요? Gloomy 글루미 아 맞아 그거 배웠는데 Oh and 글루미 아 맞아 그거 배웠는데 Oh and 글루미 고맙습니다